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대구문화방송은 KBS와 함께 선거방송토론회를 엽니다. 정치토론회 장을 마련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위한 공론회 장으로 평가받는 선거방송토론. 한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영방송인 MBC가 KBS와 함께 내일부터 선거방송토론회를 주관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 경북 성주군수 후보 선거방송토론회. 오후 4시에는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 선거방송토론회가 열립니다. 다음 달 4일 밤 11시 10분부터는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가, 다음 달 5일 밤 11시 15분부터는 경북도지사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치러지는 선거방송토론회는 대구 지역 11회, 경북 27회 등 모두 38차례. 방송 당일 토론회를 보지 못한 유권자를 위해 선관위는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후보자를 한자리에 모셔놓고 한 번에 비교,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후보자 토론회를 반드시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에서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방송토론회입니다. 선관위는 우리 지역의 참일꾼을 선택하는데 선거방송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